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속보 소유진 씨를 사로잡은 백종원 씨의 결정적 한마디 깨톡해도 될까요?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김형중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소유진 씨가 나와서 한 말이었습니다. 백종원 씨가 깨톡해도 돼요? 이게 통했다는 말. 백종원 씨랑 소유진 씨가 소개팅한 날 고깃집에서 소주에 깻잎을 넣어서 즉석 모히또를 만들어주고 집에 갈 때 깨톡해도 되냐고 물어봤다고. 그래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하는군요. 깨톡해도 되죠? 아무튼 용기 있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시고 나중에 후여친이 생기면 써먹을 수도 있잖아요. 메모한다고 하신 분들이 많네요.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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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점점, 모점점. 몰디브 만들려면 깻잎, 메모. 레시피를 메모하라는 게 아닙니다. 배성재텐 오늘 목요일은 퀴즈 풀고 선물 드리는 배텐의 보너스 트랙 같은 시간.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하는 날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상품 재고 정리를 위해서 오늘도 푸짐한 선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날 참여하면 핵이득이죠?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말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시려면 고릴라 보는 라디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고 카카오 TV로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직접 참여 가능합니다. 편한 걸로 들어와서 말 막 걸어주시고 센 말 험한 말 다 가능합니다. 상품 소개해드릴게요. 배성재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피자샵, 세가지만 디디치킨, 난민구닷컴, 셀로닉스, 후라이드참 잘하는집, 피자알볼로, 게임펍, 온더바디, 성원에드피아, 프라닭치킨, ABL생명보험, 공무원합격, 해커스공무원, 알바천국, 파리바게뜨, 2588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1632님. 오빠 저는 코가 큰 친구였는데 자꾸 오빠가 생각나요. 라고 씁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학서님. 이인권 아나운서가 이탈리아에서 초콜릿 사왔던데 성재형도 받으셨나요? 저는 치약을 주더라고요. 원래 세트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콜릿 드시고 치약으로 이따 끄세요. 이래야 되는데 좀 나눠서 이렇게 뿌린 것 같습니다.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저지 그리고 박지성 서방의 사인까지 받아주셨었고요. 사이즈가 좀 다르죠? 박성영님. 보헤미안 랩소디 두 번째 보고 왔어요. 베이스 치는 형님이 작곡한 노래 너무 좋지 않나요? 존디코네. 그거 언더프레셔. 너무 좋아서 오랜만에 음원 사이트 결제하고 다운받았네요. 정말 좋죠. 저도 진짜 옛날에도 많이 들었지만 요즘은 진짜 하루 종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뚠뚠 저거 자기 놀리는 거 모르는 거임? 물어보시는 분인데. 알죠. 6942님. 형 저 의경시험 보는데 팔굽혀펴기 15개가 한 개예요. 헬스맨으로서 팁 좀 주세요. 팔굽혀펴기는 근데 처음에는 진짜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다섯 개도 못해 막 이러다가도 하다 보면 그게 요령이 생겨서 계속됩니다. 진짜. 점점 늘어요. 100개까지도 진짜 가능합니다. 꼭 해보시고. 시험이 언제죠 근데? 코앞이면 불가능. 3609님. 월요일에 용곱창으로 회식하러 간다고 사연 보내고 지금 용곱창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이에요. 약속대로 서비스를 엄청 주시네요. 베텐너들 모두 용곱창으로 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서비스를 줬다고요? 그 까칠한 형이. 베텐너들에겐 또 따뜻한 형인 것 같습니다. 정재원님. 성재형 에라오 영상 보고 웃음 참느라 죽는 줄 알았네요. 오늘 업데이트 된 거 보셨나요? 방송 중에 코를 몇 번만 지나 이런 정말 쓸데없는 걸 세서 SNS에 올려서. 그러고 월급을 받는데 이게 SBS가 너무 방만 경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노조에도 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부서다. 고아라님. 몹쓸 에라오 자꾸 이상한 영상 제작하네요. 혼내주고 싶다. 그렇죠? 고아라님은 뭔가 좀 알고 계시네요. 박혜연님. 에라오 보고 왔더니 진짜 입술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죠 이거. 에라오에서 뒷수습하려고 보내시는 건가요? 자 어쨌든 휴가 내일 휴가 내고 갔다고 하는데 저도 내일은 안 나와서 다음 주에 봅시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지니어스만 풀 수 있는 능력자님들을 위한 퀴즈.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평소라면 목요일에 이 코너 그냥 안 듣겠다고 패스한다 하더라도 오늘은 꼭 본방사수 하셔야 됩니다. 11월 마지막 목요일이라서 월말 정산이에요. 남은 선물 재고 정리하려고 막 퍼드리거든요. 백화점 상품권, 커피 교환권, 쇼핑몰 이용권 같은 고가의 선물들을 비롯해서 역시나 원플러스원으로 선물 받는 모든 분들에게 스위스산 깔창을 추가 선물로 드리니까 퀴즈 한번 풀어보시고 원플러스원 선물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는 본방사수 깜짝 전화 연결이 있습니다. 역시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니까 전화 괜히 피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주세요. 조용한 데 가서 받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재고 정리 방송 본방사수 능력자님들의 첫 번째 퀴즈로 가보겠습니다. N행시 능력자님들을 위한 문제. 자 지금부터 아주 어려운 단어를 제시어로 드릴 건데요. 그 단어로 그럴싸한 N행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영어입니다. 바로 BTS. 방탄소년단의 해외활동명이자 줄임말인데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우리나라 관광의 매력을 세계에 알린 공로로 상패를 받았더라고요. 올해 열일한 한류가수 BTS. 이걸로 또 다른 약자를 만들어 본다면 어떤 걸 만들 수 있을지. 재미있는 영어 약자 3행시를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선물은 쇼핑몰 이용권 플러스 스위스 깔창 드리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BTS. 이건 만들기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형 킹탄 잘못 건드리면 큰일나라고 하신 거 있는데 저희는 BTS를 찬양하는 의미에서 또 공로를 인정받아서 상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널리 알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어차피 3행시는 저에게 모든 화살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다 저를 가지고 장난치실 거기 때문에. B 배성재 TMI 스톱이라고 뜬졋마시 님이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밖에 안 올 거기 때문에. 베리 툰툰한 성재. 이런 것밖에 안 오기 때문에. 나는 소중하니까 님. 배성재 이즈 툰뚠 성재라고 BTS 보내셨습니다. 배성재의 뚠뚠 시바사키 보내셨습니다. 일본의 선수는 축구를 정말 잘하는 국가대표 선수. 기억하시죠? 그러면 노래는 방탄소년단의 페이클러브 드립니다. 페이클러브입니다. BTS로 3행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고척동 허사장님. B 박문성형 T 팀 삭제 S 실화냐? 상상동물님. B 배고파여 T 토요일에 S 스시 사줘요. 경남 박찬호님. B 배성재 T 타도 S 실천하자. 실로폰이 왜 울지? 이상한 소리가 나네. 이제 됐네요. 8644님. B 베이스볼 T 팀 SK와이번스 한국시리즈 우승 축하합니다. 1781님. B 염 탈출 실패. 암으로파테님. B 방탄소년단 T 태지나 S 성재형. 세 팀이 이번에 페이크 진진자라 무대 어때요? 코빨간 배충기님. B 밀인데요. TV로 보면 성재형 코 더 커요. 자 디노호님. B 버스 T 택시 S 서베이. 오 그러네요. BMW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BTS도 되는군요. 음악매니아 소형님. BTS에 묻어가려고 하네. T 난다 스브스놈들. 들켰나요? 배탄중년단님. B 배성재는 T 셔츠가 S 소티밖에 없나? 배성재 남이춘님. B 배성재 T 셔츠 사이즈 S 슈퍼라지. 자 김진버님. B와 눈 내리는 날 성재형 T 셔츠에 에스키모 모자 쓰고 스모크 화장 가자. 그러겠네요. 체리필터 고모님. B 베테넌 T 팀워크 진짜 S 슈퍼스타급이다. 원라이프님. B 바이렌민헨 T 토트넘 호스퍼 S 사우샘프튼. 마이웨이 공님. B 참합니다. 티셔츠를 하나 오랜만에 꺼냈는데 사가 버렸더라고요. 양촌이 동생 성재님. 뷰티풀한 트와이스 사나. 자 어떤 분들께 선물을 한번 드려볼까요? 쇼핑몰 이용권과 스위스 깔창. 아이코어머나님. B 맞으면 탈 모은다. 소심하자. 맞습니다. 자 비염 탈출 실패 보내신 1781님 하나 드리고요. 고척돔 화사장님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이웨이님. 티셔츠를 하나 꺼냈는데 사가 버리신 분. 네. 그리고 상상동물님께도 하나 드리고요. 이거로라도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네. SK와이번스 우승 축하한다고 보내신 8644님께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속이 쓰리네요. 자 이번엔 영화 능력자님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채팅창에 왜 사나 땡 했냐고. 저희 땡은 그냥 잘 들었다 이 얘기죠. 뭐 딩동댕과의 차이는 딱히 없습니다. 뷰티풀 하시죠. 평소에 영화 장르를 관계없이 즐겨본 영화 능력자분들이라면 가볍게 마칠 수 있는 그런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개의 영화 한 장면의 소리를 순서대로 드릴 건데요. 영화 제목이 뭔지 파악해보시고 영화 제목에 들어가는 숫자의 총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듣기도 잘해야 되고 어떤 영화인지 추리도 잘해야 되고 산수도 잘해야 되는 그런 퀴즈입니다. 3개의 영화 각각 한 장면씩 소리를 들려드릴 테니까 한 번 듣고 뜯습니다. 한 영화는. 자 첫 번째 영화 들어보세요. 바투르겠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바투르겠습니다. 네. 자 3개의 영화. 일단 첫 번째 영화 나왔습니다. 영화 제목 속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모두 더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보내주셔야 됩니다. 바투르겠습니다. 그렇죠? 바투르겠습니다. 바투르겠습니다. 네. 바투르겠습니다. 예. 바투르겠습니다. 아 바투르겠습니다인가요? 원앙소린가? 아 박희순인데? 라고. 누굴까요?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바투르겠습니다. 바투르 총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무슨 충성 맹세하는 소리 같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밥 들겠습니다. 자 박문성입니다. 하고 하신 분이 있고. 밭을 들어버린다는 뜻이죠. 다시 한 번. 이번엔 두 번째 영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어 엄청난 사운드였어요. 이 소리가 나오면 뭘까요? 자 첫 번째 영화 제목에 나오는 숫자 플러스 두 번째 영화. 역시 제목이 또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쉽다고 지금. 이미 덧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자 오답이 거의 안 오네요. 그래요. 런닝맨에서 들은 소리라고 하신 분이 있고. 숫자 영화면 얼마 없잖아.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디스 이스파게티. 문과라서 오늘 문제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다음. 다시 한 번. 따스 한 거냐고. 아닙니다. 스파 가고 싶다. 라고 하신 분과 스파.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진짜 다스처럼 들리는데. 자 그러면. 세 번째 영화에 나오는 소리. 이 제목은 또 뭘까요?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좋은 대사죠. 여기 영화 제목에 나오는 숫자를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화 모두 숫자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있는데 그 숫자를 모두 더해서 그 총합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리는 아까 홍진호 사면벙 당하는 소리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다시 한 번.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클레멘타인이라고 이거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빠 일어나. 하신 분이 있어요. 네. 자 오늘 굉장히 쉽다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힙하고 칠한 방송 배텐이라고. 영화는 아는데 사측 연산이 지금 어렵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다시 한 번. 세 번째 영화 대사 들어보시죠.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빠의 도전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답은 4파 8원에. 하신 분이 있고. 공학 계산기 꺼내러 간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더하기 위해서. 하신 분이 있습니다. 대충 더해서 보냈는데 슬프다고. 수학 못해서. 엑셀 켭니다. 엑셀 켜서 계산할게요. 라고 하신 분도. 주판 꺼냈다고. 주판 꺼냈습니다. 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3개의 영화 제목에 나온 숫자를 모두 더해서 보내주십시오. 다이나믹 듀오 너 하나만을 위해 듣고 2부에 정답 발표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지급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앱의 배송대의 텐 줄여서 배탭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로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도. 그러나 아내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로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라디오 퀴즈 코너.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1부의 영화 퀴즈. 3개의 영화 소리를 순서대로 듣고 영화 제목에 들어가는 숫자의 총합을 맞춰달라고 했는데요. 정답은 1987 플러스 300 플러스 7번방의 선물이라서 합하면 2294. 2294였습니다. 자 이거 뭐 엑셀에다가 셀에다가 다 넣어봤는데 간신히 계산했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자 1등으로 보내신 1270님. 2등 5490, 3등 9082. 백화점 상품권과 스위스산 깔창 보내드리겠고요. 랜덤으로 정답자분들은 쇼핑몰 상품권 플러스 깔창. 4588 정수인 1942, 3927, 7378, 0885. 그리고 누구 대사인지 맞춰주시는 분도 있어요. TMI네요. 3823님. 1987은 박휘순이요. 300은 레오니다스고요. 7번방의 선물은 함수원이요. 보이셨는데 갈수원입니다. 2006년생. 함수원 씨는 책적시공이 나오신 분 아닌가요?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갈수원 양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많이들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선물 많이 푸는 날이니까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자체 청취율 조사 본방사수 깜짝 전화 연결. 지난 일주일 동안 샵 1077번으로 문자를 보낸 적 있는 분들 중에 랜덤으로 그냥 전화를 드릴 건데요. 암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배성재의 10이라고 하면 코큰큰이라고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움찔했던 아이디가 기억이 나서 코큰큰 암구호로 정했습니다. 이런거 전하면 그래도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코큰큰. 킁킁 아니고 킁킁. 크 암구호 할맛난다. 배가 뜬 뜬 코가 킁큰. 거기서 따왔어요. 그분은 차단됐고요. 자 어떤 분한테 해볼까요? 1727님. 범죄도시 대성재 오빠 멋져요. 목요일에 영화 퀴즈가 아니라 저희가 더 지니어스 할 때 딱 일주일 전에 보이신 분이네요. 그리고 6198님. 성재형 저 토요일에 소개팅하는데 무슨 말 해야 될까요? 지금쯤 혼술하고 계시겠죠? 금요일에 1770님.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눈 오는 거 너무 싫어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눈 치워요. 토요일에 눈이 왔죠? 그래서 전날 이미 공포에 질려 계시네요. 힘드셨겠어요 진짜. 군대랑 똑같겠네요 거기는. 자 1727님께 한번 해볼까요? 범죄도시 했던 분. 네 코큰큰이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성재 오빠 멋져요라고 굳이 써주셨는데. 자 연말엔 그 송련의 분위기로 접어들어서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여보세요. 배성재 텐. 자 첫 콜 필패 가볍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또 송련 성재야. 말씀은 있고. 자 지난주가 저희 막내 아나운서들이 왔는데. 그 앞에서 능욕당했던. 일주일 전인데 굉장히 아득한 기억이네요. 그때 전패를 당해서. 이게 그냥 베테린을 잘 아는 분들이면 그냥 비웃고 말 텐데. 막내 아나운서들은 도대체 어떤 표정을 지어야 이 선배 앞에서. 굉장히 괴롭게 쳐다보고 있어서 더 창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떨어진 선배의 위험이라고 하신 분 있고. 월요일에 0822님. 배텐이 제일 재밌어요. 중2입니다. 라고 하신 분 있고. 0064님. 내년 아시안컵 스브스가 중계하나요? 이분은 그냥 차단해 주시고요. 일요일에 마피아 게임 때 보내신 분 있어요. 8760님. 배성재 아나운서 마피아 예상합니다. 계속 시민이라고 주장하는 게 의심스러워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프로미스9의 백지연 씨가 나왔을 때였는데. 그래도 마친 분이네요. 그렇죠? 8760님한테 해볼까요? 8760님. 자 암구는 코큰큰입니다. 자자자자. 아까 1727님은 그래도 여자 청취자였다고 만족하시는 분 있고요. 코큰큰. 베디야 또 속냐. 여보세요? 배성재 10. 배성재 10. 자, 이불은 그리고 여기다 하트를 두 개나 써놓으셨는데 남자분이셨네요. 다시는 저희와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이라도 하시지. 뭐 왜 그냥 이렇게 끊어버리실까요? 차갑게. 굉장히 칠하네요. 칠링 라디오. 자, 화요일에 보내신 분이 있네요. 3509님. 2주째 야근 중인데. 내일이 생일인데. 내일도 야근 확정이네요. 급우울. 수요일에 비참데이에 야근을 하셨나 보네요. 생일인데. 지금도 야근하고 계실까요? 이분한테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코큰큰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3509님. 여긴 2주째 연폐 중입니다. 2주째 야근 중인 분. 오늘은 퇴근하셨나 보네. 보고 있는 거 자체가 민망한 방송이네요. 이런 식으로 있고. 11월 전적 볼만하다고. 왜 이러지? 지난주부터? 청취율이 그렇게 높게 나왔는데. 아무도 안 받는 이유는 부끄럽다는 얘기인가요? 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내신 분이네요. 수요일에 비참데이에. 4497님. 성재 오빠 목소리 빨리 듣고 싶은데 광고가 너무 길어요.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어제 참가자는 치트키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3연패 중인데. 코큰큰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응, 남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아무도 안 듣는 방송. 네, 여보세요? 배성재 텐! 네! 배성재 텐! 아, 배성재 텐이라고요? 아, 그래도 4연패 중에 그래도 두 분 여성 청취자가 이렇게 배텐을 듣고 계셨다는 것만을 확인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만이라도 그래도. 자, 2주째 지금 연패 중인데. 타격이 좀 있네요. 이따가 한번 최후에 도전해보겠고요. 이번 퀴즈는 여자 가수 능력자님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여자 가수 중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할 건데요. 저와 대화하는 내용, 대답,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추리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굉장히 연패를 당하고 창피한 와중에 연결하면 참 더 창피하고 능욕당한 느낌인데. 연결이 돼 있으십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배성재 텐의 배성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배성재 텐 저희 방송과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제가 몇 번 나왔죠. 몇 번을 나오셨다고요? 이렇게 해서 감사하게도. 몇 번을 나오셨다고요? 두 번이요. 두 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룹 활동을 하시나요? 솔로 활동을 하시나요? 비밀인데. 비밀이에요? 네,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출연한 방송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날 컴백을 했어요. 아, 너무 쉽다. 쉬워요? 정말요? 느낌이 확 왔고요. 네. 네, 네. 나이 힌트를 주시기 위해서 동갑내기 스타가 혹시 누가 있으신지? 어, 일단 99단의 하나양이랑요. 아니에요. 어, 그리고 아이유 선배님이랑? 네. 네, 그렇게 있습니다. 아하. 어, 두 번 나온 사람? 백아연! 땡! 아닙니다. 네. 자, 어... 힌트를 위해서 본인의 별명을 하나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별명이요? 네. 별명은 무민입니다. 하하하하! 아, 오늘 참 너무 쉽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네, 슬슬 지금 정체가 이미 거의 다 들통나고 있어요. 자, 킹두산베어스님. 진솔이! 땡! 진솔이랑은 굉장히 친해요. 친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떠먹여주는 퀴즈인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자, 조금 어렵게 해주기 위해서 목소리 노출을 살짝 해주실 수 있을지. 개인기가 있으신가요? 어, 개인기는 괴물 목소리 있는데. 괴물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어. 내가 누구게요? 하하하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네요. 아, 알겠습니다. 자, 배놈 같다고 하신 분 있고요. 자, 방금 트림한 거 아닌가요? 물어보신 분 있어요. 아, 아니에요. 하하하하! 네. 무민 닮았으면 배성재 아니냐고 하신 분도 있어요. 아, 맞아요. 그때 같이 무민 닮은 걸로 사진도 찍었어요. 아, 그러네. 힌트가 지금 수사 범위가 너무 많이 좁혀졌습니다. 네. 방금 오버로드 개인기 한 거냐고, 스타크래프트에. 하신 분 있고요. 자, 그러면 다른 가수의 노래를 한 소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 그러면 아이유 선배님. 아, 네. 나는요. 그때니 좋은 걸 어떡해. 자, 하이. 알겠습니다. 자,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자, 자신의 키워드. 요즘 어떤 연관 검색어나 이런 게 있는지. 음, 연관 검색어? 네. 찾아가? 찾아가. 자, 그래요. 지금 거의 다 왔던 것 같아요. 여신? 연필? 여신? 여신! 어, 분실물 센터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요. 어, 약간 비슷해요. 자, 지금 대놓고 홍보하는 것 같다고 하신 분도 있고. 자, 알겠습니다. 자, 많은 힌트가 오늘 나왔는데요. 어, 잠시 후에 정치를 직접 밝혀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웃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지금 이미 정치를 다 알고 계세요. 누군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셀러파이브의 셔터 듣고 오죠. 자, 지난주에 이어서 셀러파이브의 셔터 드렸습니다. 배텐 셔터 내리나요? 물어보신 분 있고. 네. 어, 나라라 슈퍼보드 표절인가요? 물어보신 분까지 있습니다. 배장법서 헌정곡이냐고. 자, 가수 능력자님들을 위한 퀴즈를 드렸습니다. 정체를 본인이 직접 밝혀주실 겁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본인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이번 주에 컴백하셔서 찾아가세요로 활동 중이신데. 네. 네, 신곡 반응이 어떠신가요? 신곡 반응은 아주 뜻없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내일 첫방이에요. 아, 그렇군요.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배텐에 두 번이나 나오셔가지고. 저희 아주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불러주실 거잖아요. 아, 저희는 정말 모시고 싶은데 스케줄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아, 저희는 언제나 불러주신다면. 아, 정말요? 네, 그렇죠. 지혜 씨에게 배태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까?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네네네. 채팅창에 무슨 배장법사를 아는지 물어봐달라고 하신 분인데 무례한 질문이네요. 네, 뭐요? 배장법사라는 건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게 뭐예요? 네, 모르시면 됩니다. 괜찮고요. 네, 안전한 곳에 계시고요. 자, 연말이라서 이제 시상식도 있고 축하 무대도 있고 행사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12월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저희 신곡 찾아가세요로 일단 활동을 계속 1월까지는 계속 할 것 같고요. 그렇게 연말도 그렇게 함께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아, 사실 지혜 씨 두 번 나왔을 때 배태앤과 뭔가 감성이 굉장히 통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오, 진짜요? 저희가 새로 만든 코너들 힙한 게 많거든요. 마피아 게임 코너도 있고요. 저희 마피아 완전 좋아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저희 팬타인에서도 마피아예요, 팬틀이랑. 저희가 꼭 한 번 모실 테니까 시간 좀 내주세요. 아, 진짜요? 네. 약속해요, 빨리. 어, 이런 약속. 어휴, 네, 부끄럽네요. 자, 어쨌든 저희 베텐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베텐 청취자 여러분. 저희 찾아가세요. 신곡 나왔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베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자, 지혜 씨 그리고 러블리즈 응원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채팅창에 저 형 왜 끼부리냐고. 못 볼 걸 봤다고 하신 분이 있고.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하고. 아, 베디 업계 포상 대단하다고. 자, 지혜 씨였습니다. 러블리즈 지혜 씨. 정답 보내주신 29277075 장유경님. 백화점 상품권과 깔창 드리고요. 그리고 커피 쿠폰과 깔창 6584-8812, 권나현님, 2750, 주효진, 8070, 5174님까지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 청취자 본방사수 전화 연결을 일단 시간이 조금 남아서 거의 마지막 시도가 될 것 같네요. 아, 참 큰일 났네. 자, 이 정도면 PD 교체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월요일에 보내신 분이 있는데. 9356님. 바닐라라떼 먹는데 너무 달아요. 어쩌라고 스타일 문자지만 의외로 이런 분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암구호는 코큰큰. 자, 베텐러들이 부끄러워서 안 받는 거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왜 PD를 교체하냐. DJ를 바꿔야 된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누군가 경질해야 된다고. 그냥 우희 작가한테 눈 딱 감고. 자, 하고 있네요. 아, 싸늘한데. 자. 아하, 참. 초조하네요. 여보세요. 배성재의 텐. 배성재의 텐. 텐. 암구호가 뭐죠? 후, 후. 암구호는. 뭐라고요? 오늘 거 못 봤는데. 암구호 뭐라고요? 후남친과 보고 있습니다. 뭐였지? 후남친. 후남친과 보고 듣고 있다고요. 듣고 뭐예요? 자, 저번 구호 아니에요, 이거. 코 나오면 뭐죠? 코 다음에. 코 다음에 두 글자가 있어요. 코. 코? 네. 코구나? 자, 그래도 목소리를 들어서 만족합니다. 5명. 5연패인데 그중에 3분이 여성분이셨고요. 채팅창에 성재야 추하다. 형 너무 추하다. 아, 지난주까지 해서 10연패 직관 잘 봤다고. 정말 배텐 질척질척 방송 대단하다고. 구질구질하다. 아, 오늘 배성재의 눈물 샤워. 자, 다음 주에 아나운서 국장님 모시자고 하신 분 있는데. 광고 듣겠습니다. 모든 인체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줌은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체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킬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국민 인생. 서머네드피아. 복잡한 이 도시를 깨워. 자, 본방사수 확인. 10연패를 2주 동안 기록을 했습니다. 아, 배텐이라서 10연패냐고 하신 분 있고. 원라이프님은 3주 전까지 계산하면 11연패 중이라고. 11월 말이니까 11연패. 자, 배고픈 백수님. 이러다가 광고고 뭐고 다 떨어지겠어? 라고 하신 분인데. 저희 꽉 차 있습니다. 나미친혜태님. 국장님. 성지아 이거 계속 해야겠니? 랜드님.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주작하는 거 아니냐고. 퇴근하는 침착민한테 한번 걸어보자고 하신 분까지 있습니다. 자, 다음 주는 영화 덕후 퀴즈 도둑들 덕후도전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영화 보고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 거액의 백화점 상품권이 걸려있으니까 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도둑들 달고 신청해주세요. 신청자가 별로 없대요. 자, 오늘 끝곡은 러블리즈의 찾아가세요입니다. 11월 29일 목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안 꿈꾸세요.